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우리나라 김해 국제공항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6호 태풍 카누은 현재 시속 약 13km 7로트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구 경험하지 못한 6호 태풍 카누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더 틀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도권까지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게 되었는데요. 6호 태풍 카누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독일 기상청의 태풍 예상진로에 대한 예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태풍 예상진로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과 후쿠오카를 스치듯이 지나친 후에 대한 해업을 건너서 오늘 9일 수요일 저녁 11시경에 한국 남해안에 상륙을 시작하여 빠르게 북상하면서 내일 10일, 목요일 오전 7시경에는 이미 우리나라 수도권에 도착한 상황이 됩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경에는 이미 태풍은 북한 원산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레 11일 금요일 오전 11시경에는 태풍은 이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함흥시부터 청진시에 도달해 있으며 한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계속하여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11일 금요일 저녁 9시경부터는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모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예측 역시 유럽과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유럽과 달리 미국은 일본 규슈를 스쳐 지나지 않고 서쪽으로 더 많이 방향을 틀면서 북서쪽으로 전향하면서 우리나라 제주도를 가장 먼저 관통한 이후 덜라루 지역에 상륙을 한 후에 충청도와 경상도 쪽으로 태풍이 이동한다는 것이 유럽과의 차이점입니다. 독일 기상청은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을 스치듯이 지나치면서 대한해협을 건넌 후에 부산에 가장 먼저 상륙을 하는 모의를 하고 있으며 이후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으로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호 태풍 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15일 화요일 오전에 일본 도쿄에 상륙을 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미국 기상청은 14일 월요일 오후에 일본 오사카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